한국의 인간 여기 가자고? 어 여기 가는 길에 누나가 잘 아는데 메이비 여기 가고 싶어? 응 어? 메이비 여기 가고 싶지? 왜 여기 가는 길 누나가 되게 잘 아는데 왜? 갈까? 왜요? 갈까 그치 여기 가려면 이렇게 나가서 누나 차 타야 돼 그래서 차 타고 이렇게 돌아갖고 여기로 오면 돼 갈까? 갈까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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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뮤지션입니다 가자! 가자! 이야! 작자로 성공! 문 닫고 문 닫고 우리 상상사로 저리로 가야돼 가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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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와서 가? 어디 있어? 나 메이빈 전화해볼까? 잘 오고 있냐? 언니! 응? 메이빈! 어 메이빈 안 그래도 메이빈 얘기하고 있었어 메이빈 잘 오고 있어? 어? 어? 메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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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차이 없어? 이쪽 차이 없냐고? 어? 여기 메이든 밖에 없어 우리 메이든 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 메이슨 밖에 없어 왜? 메이빈 없어 메이빈이 없나봐 지금 장난치는 거지 아 메이빈? 메이빈 어딨냐고 메이빈 메이빈! 대 pint 여기 메이빈 мало 근데 여기 메이빈 어딨어? 거기 어디가 어딨어? 거기 누구도 있는데! 여기 메이슨! 메이빈 밖에 없어 지금 메이빈 어디 갔어? 메이빈 거기 어디 갔어? 메이빈! 어딨어? 대박 어딨어? 메이비 어딨어? 지금 메이비 완전 놀랬어 소연언니 소연언니 아니야? 메이비는 아까 사탕 10개 든다 그러고 미쳐버려 진짜 아니 어쩐지 올 이유가 없어 우리 짐을 도와주지도 않았어 아들이에요 전화? 효민이야 돌아오면 우리가 데려온 거 알 거 아니야 그치 끊었어 한 번 더 전화 오면 어떡하지? 전화 오면 전화 오면 전화 오면 갈아서 화내 화내? 아니야 그쪽에서 분명히 소리 들을 거야 니다 모르는 척해? 아니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니 무슨 일이야? 어디야? 여기 부산 부산? 부산이 아닌 거 같은데 갈매기 소리 안 들리냐? 메이비는 바꿔 메이비는 바꿔 야 메이비 너네랑 같이 갔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웃긴다 나 지금 지연이랑 같이 안 있거든 손 끝도 건드리지 마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뭔가 수상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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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비는 손끝도 건드리지 말고 메이비는 손끝도 건드리지 말고? 이미 안고 뽀뽀하고 다 했는데? 그래 다 했는데 지금 메이비는 데리고 부산을 갔다고? 메이비